오늘 수제비와 호박전 오늘 수제비와 호박전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? 제가 다데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다데기가 양념장을? 양념장을 수제비에 같이 넣어서 먹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맵게? 맵게 수제비 그리고 또 뭐죠? 호박전 호박전 네 호박전은 좀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만드는데요 먹기 편하게 호박통전이 아니면 썰어서 이렇게 다 채로 썰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냥냥냥냥 냥냥냥 냥냥냥냥 냥냥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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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